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정권 하에서 참 불편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불편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좌파 전형에 장악이 되게 되면 미국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끌끄러웠겠죠. 끌끄러워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미국이 금지에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을 참 좋은 중요한 책을 쓰셨네요. 김동현 기자분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이게 이제 펜타곤 출입 기자가 파헤친 미국의 본심 이렇게 썼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보면 외국인이 쓴 것 같은데 이 기자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갸우뚱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 김동현이라는 분이 어디에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가 하니까 미국의 국영방송인 VOA 미국의 소리에서 2019년부터 4년간 펜타곤 담당 취재기자로 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맥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가 널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와신돈 조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한 세력들은 실현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여러분들 발밑으로 대한민국을 집어넣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철두철미한 친중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여러분들 실정을 나가서 나중에 결국은 한국을 포기할 거다. 그리고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 방어선은 옛날에 엣지선처럼 엣지선 라인처럼 그냥 일본 정도로 여러분들 방어선을 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혈명관계고 아니 혈명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되게 되면 전투병은 우리는 포기 안 하고 늘 그러잖아요. 미국이 당연히 우리를 지켜둬야 되지만 미국이 필요할 때는 전투병과는 절대 이런 파견 안 하고 그럼 무임성차 하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아주 예리하게 봤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미국의 소리에서 4년간 기자로 이야기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되나.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고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한국과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세계경찰국가 역할에 편성해서 무임성차하고 있다. 이게 아주 지배적인 의견일 겁니다 미국인들에. 이 같은 무임성차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의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똑같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기여를 이야기할 때 대동맹국이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안부관계에 관여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된다. 무임성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더 내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로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유쾌하고 상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김동연 기자가 수많은 여러분들 그런 와싱턴의 그런 주요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그걸 책을 잘 했네요. 우리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 시대는 끝났다.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 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필 문서 등을 통해서 달라진 미국의 본십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해 보여줌으로써 제가 항상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야기 우리 입장이 아니고 우리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아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자 그렇게 충실한 책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은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그림 속에 파악하게 해 준다. 제대로 여러분들 비용 치주라는 겁니다. 이청 등등의 많은 전현직 펜타곤 관리들은 한국의 중립을 적대와 동일시한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방인 미국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중립을 취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맹이면 동맹이지 어떻게 당신들이 중립을 취할 수 있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여러분들 미국은 결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특히 거기에서 엄청나게 임팩트 를 여러분들 가하는 사건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자세히 잘 모르는 바로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입니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한 세력들은 결국은 뭐죠 미국과 굉장히 거꾸로운 관계를 유지하다 결국 친중국가로 한국을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여러분들 삼각편대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중국의 여러분들 붙어 가지고 뭡니까 조공국가로 살아갈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 그 중대한 여러분들 결정 상황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너무나 무심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 대한민국 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은 친미국가로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선거 부정 세력들은 미국과는 여러분들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책에 등장한 많은 전현직 펜타곤 관리들은 한국의 중립을 적대화 동일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핵심이죠. 이제 책을 참 잘 썼네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소미아 망령에 사로잡힌 여의도 문법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협소하고 그 말 쓰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물한 개구리들 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관계에서도 제대로 여러분들 시대를 보는 그런 대외관계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작권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제목을 내가 미국은 동맹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미국인들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하고 참 다른 게 뭡니까. 자립자존이 굉장히 강하죠. 자립심이. you way my way이지 않습니까. 너는 네가 선택하는 것 내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야기죠.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냥 친중국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걸로 그냥 바이바이다 이야기죠. 우린 좀 시대적 문화하지 않습니까. 좀 의지하고 좀 뭐죠. 세월호가 터지면 뭡니까. 징징거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도와달라고 하고 양키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동맹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중립할 것 같으면 그냥 중국에 붙으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붙을 겁니다. 우남 이승만 덕택에 여러분들 과분한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되나. 한 펜타곤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나에게 더 이상 한국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맹은 상호적입니다. 한국이 말로만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과 동맹인 아닌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외친다면 미국의 관점에 중국 편에 붙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불길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이런 길로 피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동맹인 미국과 동맹이 아닌 중국 사이에 중립을 외친다면 미국의 관점에 중국 편에 붙는 것 대부분 중국 편에 붙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한국의 선거가 망가진 것을 잘 모를 겁니다. 선거가 망가진 것을 고려하게 되면 거의 뭡니까.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중국에 그냥 붙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은 미국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를 계속 장악해가 이런 데 부정으로 만드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이런 데 물론 미국도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한 번이니까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선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고생길이 흔한 겁니다. 고생길이 너무나 흔해 가지고 그래서 마침 제가 늘 생각해 왔던 대로 미국의 소리 VOA에 의해 4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 펜타곤의 이름들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펜타곤 뿐만 아니고 워싱턴 디시의 싱크탱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방위 문제를 본 겁니다. 무임성치하지 말라는 거죠. 동맹에 함께 붙어야지 왜 동맹이 아닌 나라에 자꾸 붙냐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행정부가 차지하게 되면 문정근처럼 얼마나 티격태격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5년 6년 7년 8년에 계속되고다 하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 지녔던 그 소위 길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중대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최고 행정부의 수장인 겁니다. 그분이 다 입을 다물어버리고 한 겁니다. 난 잘 모르겠다 이야기죠.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국방 외교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선거 문제에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방위 의무가 북한 침공에 한정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한미 상호방위조회의 범위는 미국이 참정하는 한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함합니다. 남중국해나 타이완 등 한반도와 떨어진 곳에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한국은 자동참전 의무를 진다. 펜타고는 한국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거문망을 끊을 수 있는가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임성자 계속하겠다고 하면 동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김동연 기자도 그런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본인이 있는 버요웨이 여러분들 기자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냈는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는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지만 나라가 쭉 이렇게 가는 것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은 확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그렇지 않은 목소리로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50여 개 정도의 신생 국가들이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죠 역사를 역주행해 가지고 좌파적인 그런 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문화계니 여러분들 이런 데 좌파 인사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할 수 없고 납득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갔는 거 아니까 사기 조작 이름 성행해 가지고 선거 사기까지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선거 사기가 아홉 번 일어났는데 현직 대통령이 그걸 다 깔아뭉개 가지고 열 번째 지금 일어나기 바로 개봉박두 개봉박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나라에서 엄청난 이런 병구가 발생했는데 고작 이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뭡니까 그렇게 하지 책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체제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이게 나라가 이게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책임 먹고 이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카만 찍고 다니는 겁니다 한 70일 지나면 뭡니까 완전히 100% 뭡니까 패배가 결정될 건데 불나방도 이런 불나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불나방들입니다 나는 몰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사 문제 마무리하고 선거 문제 오늘 특히 우편투표 문제를 집중할 겁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신학하고 역사학을 같이 공부하신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대작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요즘에 이제 책의 시대가 많이 저물었지만 여러분께서 지적인 충전을 원하시게 되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지난해 도덕놈들 4권 4.15 총선 5권 도덕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5권 이렇게 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병호 tv를 지지하시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 보존에 대해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급되는데 힘을 많이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Brands